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이제 몇 정도 가짜인지도 몰라 프레스에 찍힌 팔도 가짜고 그의 공약도 모두 거짓일지 모르지 코로나로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생활고의 자식 죽인 동모가 자살하는 이 해 같은 세상 거꾸로 된 이 나라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중술법사 사건 조작 주가 조작 장보조작 이제 나의 검찰 왕국이란 위기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사라진대도 서민은 잘 만날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민주당은 부패 세력인지도 몰라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개혁은 제대로 이뤄놓은 게 하나 없지 너희들이야 원래 추악한 놈들이니까 외만큼 헤쳐먹어도 교우 하나 안 나고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잡혀가도 검사 판사들 알아서 다 봐주겠지만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난 대통령 너는 총리 제이속만 챙기는 양아치들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찌그러져도 세상은 좋아질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난 대통령 너는 총리 제이속만 챙기는 양아치들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사라진대도 서민은 살만 날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